끝 뭐하나 버큼버클 하기 싫은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어제와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를 시작해 대상 왜 이 공연일까 놀아가 친절이 틀려야 돼 대상 잘못 눌러대는데 고향이 없으니까 찰떡거리고 쳤는데 저 모양이 돼 어차피서 잡힌 해 살아나 고향이 돼 고향이 돼 찰떡거리고 드레이로 타고 둘 다 도움들 머릿속에 고향이 돼 어차피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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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도 안 들리게 전혀 달리게 너무 많다 그 안고에서 됐어 오해 내 생각만 봐 채워둔 보여줘 마우스 마우스 좀 보여 내 그 안고에서 적힌 애타 봉야라 봉야라네 사랑하니 가끼도 안 좋아 그 안고에서 내 머릿속에 애위하수 안에서 찌그러진 태풍 난 조금 더 눌렀다 내 공존의 마음은 사람들 사이로 내 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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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희 팀이 한 명씩 안 돼서 넘어가기 매력적인 것들이 마음껏 있는 것 보이시죠? 아신다고요? 알아요 그럼 이제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보이시잖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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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